도덕이 이렇게 있는거야 산 도덕 엄청 굵어가지고 막 뚝뚝 굳었고 도덕 완전 막 와 이런 도덕 너 도덕 diseases 박진주입니다 1, 2, 3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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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얼마큼 하실거야 풀메 하고 왔을 때 올 거예요. 에? 풀메 돼 있으신 거 같은데요? 풀메 아니네. 여기 오신 이유는 모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미나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근데 잘못 알고 오셨더라고요. 잘못 알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콘셉트를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모친소 그거라고 해서 아 못생긴 애들 갖다 놓고 누가 제일 못생겼는가를 내가 심사위원으로 오는 줄 알고 어저께 윤여동하고 얘기하면서 윤여동 나 진주 거 가가지고 누가 제일 못생겼나 뽑는데 윤여동 뽑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윤여동이 야씨 너 심사위원이 아니고 참가선수로 나는 거야? 왜 나한테 참가선수라고 얘기 안 해줬어? 그럼 안 오실 거잖아. 후동언니 입에서 그래 나는 윤여동과 맹승지 뭐 이런 친한 사람들이 나한테 장난쳐서 그런 거야. 양키비 고은영 홍미나까지 넣어주세요. 홍미나까지? 윤아 선배는 어떻게 윤아는 뭐 나와야지. 나는 못생긴 게 아니고 뚱뚱한 거야. 뚱뚱한 거야. 야 이거 다른 거야. 못생긴 거랑 뚱뚱한 거랑 다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원래 이 시작은 뭐였냐? 효도 언니랑 나랑 누가 먼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래서 효도 언니가 너무 자신있게. 나는 윤여동이 먼저 할 것 같은데. 윤여동은 못 사귀는 게 아니고 안 사귀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윤여동이. 너는 아까도 봐라. 우리 메이저가 아까 여기 앞에 같이 왔는데 우리 메이저 보고도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제가 일단 지금 이 공판날이 있어요. 양기비씨가 정말 공판날이 있는데 근데 봐봐요.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자연이는 나밖에 없다. 다 칼 안 잡은 사람이 없어. 윤여동. 그래서 양기비씨도. 윤여동 칼 몇 개 됐는지 알아? 윤여동. 윤여동은. 건다의 수준으로 칼을 많이 댔어. 윤여동은. 윤여동은 성삼도 칼잼이에요. 성삼도 칼잼이에요. 칼 얼마나 많이 댔는데. 칼잼이요. 윤여동이 맨날 나 찌그리 빠그리 뿅뿅뿅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칼 안 잡았습니다. 잡아요. 칼잼 돼. 아니 나는 못생긴 게 아니야. 정확히 못생긴 게 아니고 뚱뚱한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공판날에 이미 후보가 다 나왔어요. 그 이제 재판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나는 재판장이잖아요. 아니아니에요. 승지언니가 재판장을 지금 약간 노리고 있거든요. 아 맹승진입니다. 맹승진은. 승지언니 약간 인정을 할 말하잖아. 나는 진짜 내가 못생긴 게 아닌 게 나는 칼 안 댔거든. 칼 안 댔는데 칼잼이라는 소문이 있어. 아 옛날에 보면 눈에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윤여동이 내주는 거잖아요. 아니 댓글 있어. 홍인아가 성형한 거였는데 이게 있다니까. 내가 여기 눈두덩이가 이렇게 두껍단 말이야.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쌍꺼이 없어. 눈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그니까 지금 뭐 어떤 거 말하고 싶으신지. 아니 그니까 나는 칼 안 댔는데 이 정도니까 나는. 나는 여기에 올 게 아니다. 이거 난 재판장으로 가야 된다. 이거 나는 참가 선수가 아니야. 분명한 자격이 있으시고요.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그러니까 나를 자격이 있다고 몰아세운 사람이 윤여동하고 맹승진 아니여. 저도 마음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야 나는 너보다 내가 예뻐. 너보다 내가 예뻐. 아니 선배님. 지금 후보가 누구야. 김지영. 아 김지영 언니보다 내가 예뻐. 김기쁨. 기쁨이는 귀엽지. 귀여운데 난 예뻐. 양기비. 양기비보다 내가 예뻐. 효동 언니가 기비 선배를 찍었단 말이야. 자기 미치라고. 나는 나보다 미치지. 그러면 자 우처사에서 개그우먼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거기서 선배님 탑인가요? 솔직히 내 위에 한 명은 확실히 있어. 누구요? 김승희. 승혜 선배는 불을 엄두도 안 냈어요 저는. 급이 한 번도 안 냈어? 두 번째는 홍유나다. 여론이 그런 거 같아. 여론이 김민기 하나인가요? 나는 민기 오빠 얘기만 들으니까. 민기 오빠 오늘 나 여기 엄두 위험하다고 봐. 돌 조심하라고. 누가 던질까 봐. 삘까 봐. 밟을까 봐. 고은영 선배도 조만간 출연을 해야 돼요. 고은영. 고은영은 나보다 먼저 왔어야 돼요. 단계로 보자면 고은영도 제 밑에 있죠. 얘기해보세요. 위아래 나눠볼게요. 맹승지도 위라고 했잖아요. 맹승지? 맹승지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 같은데. 그 라인이 조금 밑에 있는 거 같은데. 맹승지는 약간 그 비주얼이 좋지. 약간 그 뭔가 피지컬. 피지컬이 좋지 약간. 아 몸매가 너무 예쁘지? 몸매가 너무 예쁘지? 섹시해. 근데 나랑 같은 라인이 아니라. 섹시가 어디 있어요? 아 김민.. 자 김민기씨한테 한번. 오빠. 응. 나 섹시해? 어? 나 섹시해? 섹시하지. 나 예쁘지? 저봐요. 예쁘지. 오빠 내가 더 예뻐. 김승이가 더 예뻐. 누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예뻐. 맹승지가 더 예뻐. 에이. 나 예쁘지. 오빠. 어. 내가 우차싹 예쁜 서열 1이 몇이야? 그니까 예쁘지. 나 섹시하지. 어. 주세요. 저기가 김민기씨. 누구세요? 네 박진주입니다. 목소리가 거의 뭐. 아 꼴리 아니야. 목은 목소리는. 무슨 소리. 유나 선배가 왜 서열 1이죠? 양기비씨, 김승희씨가 있잖아요. 아 한때나마 그런 개그만들이 있었더랬죠. 오빠. 내가 세상 서열 몇이야? 누나. 연장은 1등이지. 뭐. 뭐래? 어. 뭐라. 박진주가 지금 나 못생겨서 불렀대. 아니. 박진주가 왜 뭐 얘기를 해. 걔네. 알겠어 오빠. 저희 끊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봤지.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무슨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평가. 선배님이 생각하는 탑3는 누구야? 윤여동. 고은영. 박진주. 지영언니 왜 빼냈나요? 지영언니는. 너 또 빼나. 너 또 빼나. 너 또 빼나. 너 또 빼나. 팔. 지영언니한테 밀린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지영언니는 파충류만 닮았잖아. 파충류만 닮았잖아. 파충류만 닮았잖아. 너 개구리 닮았잖아. 너 개구리 닮았잖아. 너 개구리 닮았잖아. 너 캐롤어잖아. 와. 두꺼비 입고 아니야? 지영언니는 호나우딩뇨.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호나우딩뇨가 어딨냐? 앙. 여기 있네 호나우딩뇨. 사람이잖아. 너 파충류잖아. 이게 무슨 얘기죠? 수연이도 왜 빼는지. 수연이도 못생긴 게 아니고. 걔 뚱뚱한 거 아니까? 아니지. 아 이거 선을 확실해야 돼. 못생긴 사람을 뽑는 거야. 뚱친소야. 못친소야. 이거 확실해야 돼. 뚱친소라고 했으면 나. 그래. 아 오케이. 뚱친소 그러면 왔다니까. 못친소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는 거야. 야 뚱친소에서 기쁨이. 어 나 수연이 뭐 다 모아봐. 살 뺀 거를 보내줘봐요. 야 나는 솔직히 난 너보다 예쁘다니까. 귀엽죠 나보다. 아니 너보다 예쁘지. 귀엽죠. 그때 승지 언니가 그랬잖아요. 엄청 큰 돌잔치 애기 같다고. 되게 큰 돌잔치 애기 같아요. 그게 너무 공감돼서 너무 빵 터졌어. 돌이 지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내 돌잔치는 오지도 않았잖아. 그랬는지. 정말 큰 돌잔치 애기 같다. 이게 너무 귀엽다는데. 그러니까 난 못생기지 않았다니까. 아니 선배님. 근데 넌 못생겼잖아. 저는 솔직히 매력있다고 봐요. 아니 저도 못생기지 않아요. 누가 매력있는 거랑 못생긴 거랑 다른 거야. 정말 못생겼다 하면 너 나가야 된다니까. 오케이. 내가 선배님보다 밀린다고 생각할게요. 결혼할게요. 아니 왜냐면. 야 너. 너 개그로 닮았잖아. 제 팬들 지금 화내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대다수가 인정하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박진진은 너무 매력있고. 너무 귀엽고. 참 사랑스러워. 근데 못생겼어. 저도 이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쁘지 않은 게 아니고 못생겼다니까. 아니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은 거랑 못생긴 거랑 다른 거. 이게 안다르고 어도롱. 그치. 이쁘지 않은 거는. 예쁜 것 쪽에 좀 속하는데. 조금 단계가 낮은 거고. 못생긴 거는. 아예 반대인 거야. 아예 상품. 아예. 저기랑 저긴 거야. 나는 예뻐. 근데 뚱뚱할 뿐이야. 근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야. 민규 오빠가 그랬어. 나는 예쁘다고. 나는 항상 민규 오빠 말만 들을 거야. 나는 못친 속 공판? 왕중왕전? 못 나옵니다. 나오세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안 못생겼어. 뚱뚱하다. 내가 뚱뚱한 거잖아. 안 뚱뚱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뚱뚱해서 모신 게 아니라고. 그니까 나는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왜 여기 나오느냐고. 뚱뚱 특집으로 하면 나 나올 거야. 제가 홍유나 씨, 조수연 씨, 김기쁜 씨.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못생긴 뚱뚱이 중에서. 못생긴 뚱뚱이 중에서. 못생긴 뚱뚱이는 뭐야? 잠깐만. 카메라 꺼. 못생긴 뚱뚱이 중에서가 뭐냐? 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못생긴 뚱뚱이가 아니라. 야. 못생긴 뚱뚱이. 너 얼굴 왜 빨개치냐? 홍유나, 김기쁨, 조수연, 윤여동. 뭐가? 그 넷 중에서. 이거 뚱뚱이 특집이라니까. 뚱뚱이 특집이 아니라. 이제 모친소 왕중왕전을 갈 사람이 누구냐. 너, 너, 너. 너. 이걸 왜 네가 MC를 보고 있어. 너 1유보야. 너 수상소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니. 야. 내가 며칠 전에 정선을 다녀왔어. 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몸에 좋은 그런 것들이 많니. 약초들이 많잖아. 더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산더덕. 엄청 굵어가지고. 막. 또 막 굳었고. 더덕. 완전 막. 이런 더덕. 너 더덕이 없었어. 정선에서 왔니? 아니, 저는 솔직히 선배님. 귀엽고 나는. 크래끗하니까. 나 안 못생겼다니까. 일단 입에 올랐잖아요. 지금. 아. 나 억울해 죽겠네. 난 억울합니다. 난 이거 거부야. 난 거부야. 나는 아니에요. 무조건 공판날 나오셔야 돼. 난 무조건 아니에요. 난 공판날 무조건 지방 행사 잡을 거야. 아 더덕 해러 가야 돼. 진짜 언니는. 미국으로 이민 중에. 나는 무조건 공판날. 정선에 더덕 해러 가서. 여러 진주를 데리고 올 거야. 여기도 진주가 있네. 여기도 진주가 있네. 아니 이게 왜 저한테 이렇게 안 외쳐. 호동 언니가 선배님을 언급했다네. 윤호동. 야 씨 윤호동. 훈 언니 닮았잖아. 훈 언니 닮았잖아. 전 예뻐요. 네 예뻐요. 뚱뚱할 뿐이에요. 근데 뚱뚱해도 예뻐요. 네 예뻐요. 여기까지 할게요. 조만간 은영 선배까지 마무리하면 공판날. 고은영. 아 고은영은 와야 돼요. 고은영 와야 돼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 억울해. 밥은 잘 먹고 사인다던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온네. 또 온네. 또 온네. 가서 온네. kilowassaate 그가 원 Kon explora mesmo. 놔둬요. 이제시는 분이